가슴 훈훈한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멤버 빙의 포크! 이름표를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돌려서 그냥 딱 붙이는 거예요. 내가 내 입으로 말 못하는 것들을 다른 멤버로 빙의를 해서 그 멤버가 얘기하게끔 하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네네. 제 얘기다. 자기 자신 안 걸렸을 것 같아. 걸릴 수도 있나? 하나, 둘, 셋! 짜잔! 이렇게 한 명도 잘 걸 안 뽑았대요. 아, 이 형 어려운데. 나 사실 민은 자신이 없어, 어려워. 이 자신 있는 사람. 너, 너 종현이 형 해라. 내가 할게. 그래, 마음대로 해. 자, 이제 멤버들별로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속 시원한 발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종현 씨에게 질문이, 질문이 있습니다. 어, 종현 씨, 종현 씨. 네. 자정 너머 진행하는 라디오 DJ 톤이 잘 어울린다는 칭찬도 있지만 반면에 느끼하다는 평도 있습니다. 제가요? 제가요? 네. 모르겠는데. 모르겠어요? 이해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본인이 느끼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저는 제가 원래 이렇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왜요? 일단. 일본 프로도 했고요. 비행기 조종사 했다고 하고요. 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아니, 종현이 형이 원래. 아니, 종현이 형이 원래. 네, 종현이 형이 원래 느끼하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네. 아, 알겠어요. 민호 씨, 이경 감사하고요. 본인은 괜찮다. 본인은 그게 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건가요? 뭐 그렇게 봐주실 수도 있고, 뭐 그렇죠. 어, 요즘 뭐 만나는 뭐 여자 연예인분이나 뭐. 요즘 뭐 만나는 뭐 여자 연예인분이나 뭐. 만나는 분이 있습니다. 아, 알겠어. 자.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 아니, 그게 아니고 오윤 씨, 앉으세요. 오윤 씨. 오윤 씨. 오윤 씨, 앉으세요. 제가 팀의 리더로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교훈 씨가 여기서 대답을 못하면 이상해지니까 그냥 말씀하세요. 대충 넘어가, 그냥. 대충 넘어가, 그냥. 어? 어, 자기. 어, 자기. 어, 자기. 아, 키즈 또! 할 말 잘해요 또! 아, 답답해. 정반대인 사람이 걸려가지고 답답해 죽겠네. 요현 씨가 최근 한 인터뷰에서 샤이닝 활동보다 솔로하면서 좋은 점으로 이것을 뽑았는데요. 이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제가 그렇게 얘기했었죠.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아,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아, 혼자 하면 해? 혼자 하면, 혼자 하는 것만큼 돈을 벌 수 있잖아요. 아마 다 같이 나누는 거였으면 키가 가만있지 않았을 거예요. 아, 키즈 약간 나누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별로 불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일하는 게 다른데. 일하는 게 다른데. 별 사람은 벌어야지. 심지어 일하면서 내가 피곤한데. 아, 본인이 피곤한데? 내가 피곤한데 뭐 어떡해. 그렇죠, 그렇죠, 맞죠. 역시 키즈는 할 말 잘하네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태민 씨. 태민 씨. 태민 씨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태민 씨. 태민 씨. 아니, 아니, 아니. 종현 씨는 가만히 있으세요. 종현 씨. 자, 태민 씨. 민호 형과 샤이니의 노잼을 담당하고 있다던데. 인정하시나요? 민호랑 태민이가 노잼이다요? 예, 그렇게 알아요. 그걸 태민이한테 물어본 거네요? 그렇죠. 민호랑 태민이가 노잼인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누가 제가 노잼이라고 했어요? 민호 씨. 누가 제가 노잼이라고 했어요? 누가 제가 노잼이라고 했어요? 가라앉히지 마시고. 가라앉히지 마시고. 가라앉히지 마시고. 가라앉히지 마시고. 민호랑 태민이가 노잼인데. 태민이한테 전해주신 거군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생각에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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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좀 정리 좀 하실 시간 되니까요. 제 개인적으로는. 네, 지금도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태민 씨. 아, 민호 형은 웃기죠. 태민 씨의 이상형은 어떻게 되세요? 엄청 빵빵했으면 좋겠어요. 엄청 빵빵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이야. 조일 씨. 조일 씨. 조일 씨. 앉아. 조일 씨. 조일 씨 형 왜 때려요. 조일 씨 형 왜 때려요. 방송에서 아무 말이나 막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애가. 막 몰리면 막 막 말해요. 왜 그렇게 세게 귀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네 비염 알레르기가 있었어요 아 키씨 다음은 온유 씨 오늘 신은 그 한 인터뷰에서 나는 이제 아재 라고 했는데 가장 아재가 될 때는 언제라고 생각이 되나요 가장 아재 같을 때 어제였어요 아 아 아아 아 어있 아 아 제 어제 라임 그럼 사합니다 혜 cluster 시 제가 은용이 셀프 딱 밤을 잘 estar 이거든요 셀프 딱밤을 잘 때리거든요 어? 잠깐만요. 그거 새로운 얘긴데요. 네, 저도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조경현 씨 본 적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키 씨 본 적 있어요? 본 적 있어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온유 씨의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야, 좋은 것 같아요. 예, 예, 본인이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프 딱밤은 진짜?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이렇게, 키군, 키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누구지? 키 씨, 이렇게 뾰루지나 했어요. 어, 이거를 이렇게, 이거를 이렇게. 어? 좀 약해요. 테민아, 오늘 살짝 민호같이 구네요. 말이 많아서. 원래 민호 씨가 좀 약간 말이. 테민 군이 원래 밉상으로 구는 친구가 아닌데 오늘 테민 군이 좀 민호 군처럼 구네요. 테민 군이 생각하기에는 그 민호 군이 그렇게 말이 많아요? 아니요. 조경 씨가 생각했을 때 민호 군은 좀 어때요? 말이 많죠. 이번에 키. 첫 연기가 호평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어깨 펴고 다닌다던데 사실이세요? 뭐, 아니 그냥 뭐 생활 연기하는 거니까. 어, 본인의 연기에 만족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냥 하던 대로, 그냥 살던 대로 하고 있어요. 언제 이렇게 거방해. 언제 이렇게 거방해. 아, 저기 민호 씨, 민호 씨. 민호 씨, 민호 씨 가만히 있으세요. 본인의 연기 점수 1에서 10점이다가 몇 점 정도 줄 수 있으세요? 12점? 12점? 아, 그 정도로 완벽하다. 12점이요? 뛰어넘는 것 같아요. 하하. 네. 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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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